6월 저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. 지금은 평안남도 안지시 불안함수는 제가 상상한 그런 자녀였습니다. 괴뢰 12조선에서 모래가 제작한 반호와 모래. 네 맞아요. 이정희랑 저랑은 모르는 사이. 간방에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였거든요. 근데 간방에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각자 탈북하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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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로 음담조선으로 갔다가 저국의 품에 다시 안니.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김은희입니다. 이 고려. 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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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